공수처 법안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공안제도의 기초인 중국의 행사소송법을 그대로 카피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결국은 지금 경찰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중국의 공안제도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일종의 국가체제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중국을 꼭 닮아가냐 이야기죠. 중국을 닮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왜 자꾸 중국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냐. 중국식 경찰국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 측은 자신들의 의도는 자신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렇게 초점을 맞췄지만 의도하던 의도한 증가하는 결국은 대한민국을 중국에 가까운 제도로 그렇게 바꿔가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중국식 경찰국가로 향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정말 참으로 참담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의회 독재는 바로 중국식 인민민주 독재를 빼닮았기 때문이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캐나다의 맥메스터의 역사학과 교수로 계시는 송재훈 교수의 단호한 그런 결론입니다. 중국식 인민민주 독재를 닮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가 중국식 인민독재 제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국민들 뜻하고 관계없이. 국민들은 평화협정을 원하지 않은데 평화협정해야 되고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국민들은 원하지 않은데 탈원전이라고 이렇게 얇은 법석을 지우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짓을 다 하는 거죠. 전년병도 얼마만큼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용을 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전년병까지 여러분 이용을 해 가지고 4.15 총선을 부정선 걸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송재훈 교수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의회 독재라는 것은 중국이 전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치루지는 일종의 중국의 국회조의 중국식 인민독재와 닮은 꼴이다. 송재훈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검찰의 탄생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고 인권을 유리하던 경찰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도입된 획기적 사건이었다. 경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언참게 느껴지만 경찰이 검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권력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자유당 정권부터 시작해가 대한민국에서도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냥 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족처럼 부리는 것이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종류이 뭡니까? 수사 권한을 다 집중시키면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후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왔다. 검찰이 범죄 사실을 확정하고 범죄인을 기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접 수사권을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송재윤 교수님이 세 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검찰의 기소권은 본질적으로 수사권을 수반한다. 수사 없는 기소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헌법 제12조 3함과 헌법 166조에 보장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를 전제로 한다. 상식적으로 직접 수사 없이 검사는 범죄의 진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로 이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건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권력형 비리가 창건하는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직접 수사 없이 검사는 범죄의 진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한테 모든 권력을 넘긴 겁니다. 수사권 안을. 만약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확한 기소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검사는 무지의 장막에 갇히고 범죄자는 법의 칼날을 피해서 잠적할 수 있다.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해야 잘 모르니까 기소를 할 수 없고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자기 세대의 안의와 자기 세대의 방어를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 국회의원들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아주 내가 볼 땐 정확하게 송재윤 교수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 가운데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져야 되는가.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가져야 되만 양자의 상호 교차 검증과 상호 견제가 가능해진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경우 경찰은 인명권자의 영향 아래의 노임으로 그 수사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의 수사권을 감시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이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가까운 예로 미국의 연방검사 주검사 지방검사는 제한 없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왜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참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체주의보다도 우월한 이유는 마치 직접 매수를 들고 제 몸에 함부를 도려내는 집도의처럼 정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자발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입헌주의적 자정 능력에 있다. 검찰은 정부의 부정부패와 공무원들의 비위행각을 면밀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권력형 비리에 관한 검찰의 칼날 같은 수사가 없이는 정부의 자정기능이 소멸된다. 정부의 자정기능을 갖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패공화국이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근이 법무연수원 원장이 물러나면서 아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이 되면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스스로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바로 더불어민주당청 국회의원들이 다 없이 해버린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앞으로 무사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보시죠. 물론 검찰 권력의 비대화도 막아야 된다. 따라 대부분 나라에서는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조언, 감사, 견제, 문책의 권한을 갖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교차검정,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상호감시,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상호 긴장이 없이는 권력의 집중과 전행을 막을 수 없다. 교과서에 적혀있듯이 근대 입헌주의는 정부의 각 공적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생명으로 한다. 그래서 상권이 분립이 되고 경찰 조직이 있고 검찰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중국의 교과서만 정부 내 권력분립을 부정하고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경계한다. 중국은 의회와 행정부의 전일적 합의를 추구하는 강력한 레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규찰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그런 레닌주의 국가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기관은 공상당의 중앙정부의 맹령과 지시를 따르는 하위 조직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봉사하는 그런 공적 기관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 체제고 레닌주의 국가의 체제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트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경찰도 통치의 수단이 되고 검찰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중국식 전체주의 체제인 거죠. 여기서 중국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중기위는 중국 공상당의 일당 독재에 봉사하는 중국 중앙직숙의 부패감찰기구로서 최고 영도자의 의지를 실현할 뿐이다. 중국과 같은 레닌주의 국가에서는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은 원천적으로 부정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중기위 국가미 기금위 등 당내 감찰기구는 물론이고 공안부 경찰 검찰 역시 일당 독재의 하위기구로 전략하고 만다. 검찰과 경찰의 교차검정 검찰과 법무부의 상호견제 검찰의 한 최고 권력의 감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와 반대로 자유민주주의의 검찰은 공공의 변호사 혹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정법 제4조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기사할 수가 있으며 또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 레닌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의 국가의 근본적 차이가 바로 그 점에 있다. 진정 대한민국은 중국식 공안국가 중국식 경찰국가의 출연을 원하는가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다 박탈하면 바로 그때 경찰국가를 향한 지역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이런 일을 여러분 바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권력을 내놓기 한 일주일 전에 이 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문 대통령은 양산에 가서 자연을 벗삼아 잘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참담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식 제도의 도입. 공수처에 이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강행. 이 깊고 넓고 이 소위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뿌리.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이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하실 겁니다. 짐작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한 침묵과 외면과 무관심과 때로는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 그 비용 청구서가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자유, 생명, 재산, 행복, 안이, 미래 같은 것이 이렇게 하나씩 다 파괴야 되는 겁니다. 중국식 제도의 도입에 깊고 넓은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대했고 침묵했고 외면했고 일어서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방송 중에 한 분이 빼아픈 질책을 나이든 일부 시민들을 제외한 누가 부정선거에 저항했는가 이렇게 묻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탈딱이라고 그렇게 조소를 하는 젊은 사람들은 당신들의 문제인데 어떻게 나이든 어른들만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고함을 지르냐 이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선과 악과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없고 부정의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으면 그 사회는 죽은 겁니다. 혹자는 무슨 단체의 교육 때문에 그렇다. 그 원인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다 나이 든 사람들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시니컬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다 여러분들 자기 안의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겨도 아무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유가 별 거냐 빼앗겨 보면 뭔지 알겠죠. 빼앗겨 보면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과장하기도 좋아하는 성향도 아니고 과장하고 싶지도 않고 나이든 사람들 빼고 누가 저항했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들은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제 허병기 교수님이 4.15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인천연수월 사례를 분석했는데 그분 여러분들 연세가 1947년생입니다. 퇴직하고도 한참 지난 교수님이 여러분들 보다 보다 못해가지고 그 복잡한 수식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인천연수월을 규명한 겁니다. 다른 젊고 여러분 능력 있는 현직 여러분 교수들 다 입을 담은 겁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는데 학술 논문 한 편 안 나오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죽은 거죠 나라가. 다른 사람들은 성장률이 어떤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의 노키아 무너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원래 마지막에는 불꽃이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동안 노력했던 그런 과실들이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죠. 야당은 침묵했고 조롱했습니다. 언론인들은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자기 세대의 일이고 자기 아이들의 일이고 자기 손자 세대의 일인데 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젊은 세대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이런데도 자유국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저는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야당은 침묵하고 조롱하고 언론인들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지식인들은 다 제 갈 길을 찾아서 여러분들 제 살 길을 찾아서 입 다물고 젊은 세대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자유국가를 지킬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완박이 할아버지가 통과시키더라도 그렇게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나라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금 된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국민들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속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교육 수준은 높아졌지만 민도는 소위 정의에 대한 그런 민도는 1910년 3.15 부정선거 때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인 거죠. 다들 알아서 각자 그냥 이익을 추구하기 바쁘지만 이게 자유국가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내 침이지 않습니까 그럼 외침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그냥 아주 그냥 하대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처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외침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자유를 위해서 나서냐 이 아이가 대법관들도 다 여러분 뭡니까 그냥 자기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건데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 그냥 뭐죠 불법과 불의를 덮기 위해 가지고 그냥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랍니까 이번에 김형철 전 공군 중장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이제 부정선거를 침묵하던 자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문제 손 털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내겠다 더 이상 김형철 장군님이 얘기 보시죠 이런 책을 쓸 정도로 이렇게 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의로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공군 중장님이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글을 쓸 정도였죠 이제 못하겠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침묵한 놈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농공행상에 따라서 야단법서를 지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라도 뭐 안 하면 어떻게 되겠나 싶으면 계속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런 지금 상황이 도달한 겁니다 감사합니다